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서 드로잉 용어 정리에서 그 속사와 모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속사와 모사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속사의 그 러프와 스케치 선 그리고 모사의 드로잉 선이 실제 외주를 하거나 그런 실무작업에서 제가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 예제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하고 그 예제대로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시연을 보시고 나면 아마 그 과정과정 본인에게 좀 부족한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스터디 바로 훈련이죠 제가 이제 그 스터디하고 훈련한 경험을 토대로 종류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스터디를 했을 때 꾸준히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향상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로잉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로잉의 순서라는 게 2차 창작이나 낙서에서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을 한다는 전제로 드로잉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안 단계에서 쓰이는 러프 선이거든요 제가 그린 러프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평소에 시안 잡을 때 쓰는 선이 이 정도로 러프예요 선이 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거친 느낌이 많이 나죠 이게 캐릭터 디자인을 경우로 보면은 디자인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을 너무 그렇게 깔끔하게 그리면은 수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러프하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 뭐 캐릭터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일러스트를 들어가면은 포즈를 어떻게 취할지라든지 아니면은 화면 앵글을 어떻게 잡을지 그런 거를 구상하는 단계거든요 역시나 그때도 방향성이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굉장히 러프하게 써요 그래서 이제 첫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처음 그릴 때 러프하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 러프하게 그리는 이유가 그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아는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2차 창작이나 낙서에서는 이게 좀 순서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2차 창작은 그릴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캐릭터 디자인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바로 이제 그냥 스케치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러프 과정에 건너 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하거나 실제로 실물을 들어갈 때를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즈나 일러스트에서는 이제 구도겠죠 디자인을 무상하는 단계 이렇게 첫 번째 러프 선의 단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스케치 이 스케치는 보면은 러프를 약간 클린업하는 느낌이 나죠 이 정리되지 않는 러프 선들이 뭐 포즈라든지 그런 애매했던 형태들이 조금은 부채화가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인체에 대한 자료라든지 헤어스타일, 복식, 지금 캐릭터가 앉아있는 의자 이런 형태들을 디테일하게 그려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쯤부터 좀 자료를 보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 구상할 때 자료를 보면은 약간 자료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상 단계에서는 자료를 안 보고 어느 정도 그릴 대상이 정해지고 그거를 이제 스케치, 밑그림을 들어가는 단계에서 자료를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 스케치를 들어갈 때 주로 인체를 먼저 잡아요 복식이 간단하면은 인체만 잡고 그냥 바로 선에서 의상을 그리는 편이고요 디자인이 복잡하면은 그 복잡한 디자인 스케치를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는 캐릭터 디자인 밀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생길 텐데 이 캐릭터는 의상 밀도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좀 구조가 단순한 의상이라서 인체 스케치만 좀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 단계의 스케치 러프를 클린업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대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디자인 스케치 레이어가 추가되겠죠 이렇게 스케치 단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화 선화는 이제 완전하게 형태가 뚜렷하게 나왔죠 이전에 스케치에서는 어느 정도 구조가 나왔다면은 여기는 더 디테일한 형태와 구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슬을 그리면 사슬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까지 다 선화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주름선이라든지 주름선이라든지 살짝 잡힌 근육선 문양 디테일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작업에 따라서 반무태를 하거나 무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선을 안 따기도 하고요 캐주얼해서 깔끔하게 셀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거든요 이 선화 단계에서 형태들이 다 완벽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두껍게 강약을 잡은 선들 있죠 이 정도 선에 강약을 주는 건 괜찮은데 음 먹칠을 하는 거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음영이 들어가는 면적에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먹칠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처음부터 먹칠을 하는 선을 쓰는 것보다는 형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리는 선화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화 단계를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얘는 이제 그리려는 대상이 완벽한 형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뭉개진 거 없이 차슬 하나하나 꽃이면 꽃잎 하나하나 그런 디테일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는 그리려는 대상에 구체적인 정보와 형태를 세밀하게 그려내는 거고요 음 아 그리고 참고로 선이 두꺼워질수록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얇게 쓸수록 이런 섬세한 표현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선화가 얇을수록 디테일한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먹칠은 비추 이거는 좀 면적에 대한 이해가 생긴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과정을 한번 다시 봐 볼게요 러프선 구상단계 선이니까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거칠어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이게 예시가 하나라서 그런데 좀 시안을 여러 개 짜고 원래 그중에 하나를 고르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지 않는 1단계고요 1단계에서 그리려는 대상이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2단계로 러프를 정리하는 단계가 스케치 이전에 스케치가 밑그림이라고 그랬죠 그 밑그림을 좀 더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그림이 어느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완벽하게 형태를 온전하게 그려내는 작업이 선화인 거죠 대략적으로 좀 과정이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그리는 거를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연할 캐릭터 디자인을 미리 짜놨어요 그래서 러프에서는 이 캐릭터를 어떤 포즈로 캐릭터 일러스트로 그릴지 그 과정을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소나무 컨셉으로 만든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일단 임시로 통화라고 간단하게 짓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제가 평소에 자케를 좀 혼자 짜면서 노는데 그때 약간 동양풍? 한국적인 컨셉으로 잡아놨던 애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캐릭터는 약간 캔디 같은 꿋꿋하고 밝고 당참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약간 포즈에서도 그런게 느껴지면 좋겠죠 일단 러프를 그릴 때는 캔버스를 너무 그렇게 확대해서 쓰시면은 좋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포즈를 그릴지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부분만 확대해서 그리는 건 좋지 않고요 이 캔버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러프 단계에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저는 평균적으로 이 가로를 3000 그리고 세로를 4000 정도로 쓰고요 해상도는 저는 이제 300으로 쓰거든요 웹 해상도 웹 해상도는 70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웹 해상도는 웹 해상도는 웹 해상도는 70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300으로 300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작업을 할 때 사이즈고요 이게 최소 사이즈예요 최소 3000에서 4000이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최소 사이즈인 이유는 그림을 뭐 지금은 드로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컬러링을 들어갈 때 디테일한 묘사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캔버스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최소한의 디테일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러프 할 때는 작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 러프를 다음 단계인 스케치로 가져갈 때 이 캔버스 사이즈의 캐릭터가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요 삼천 사천인데 캐릭터를 요만하게 그리면 안 되겠죠 꽉 채워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작게 그릴 거예요 포즈를 정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얘가 좀 활발한 캐릭터라고 했죠 활발하고 약간 캔디 같은 느낌 제가 계속 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글씨를 쓰고 있잖아요 좀 악필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열심히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좀 활발한 느낌이니까 경직되지 않은 포즈가 좋겠죠 그리고 이 뒤에 인체드로잉에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텐데 포즈를 잡는 단계에서는 비율과 뼈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상의 디테일한 것보다는 인체를 좀 위주로 잡는 편이에요 뭔가 뒷모습이 나오네 근데 제가 이거를 디자인만 짜놓고 정말 좀 미리 안 정해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떤 과정으로 포즈를 잡고 거기서 골라서 진행하는지를 정말 쌩으로 보여주려면 제가 미리 생각해놓은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리 생각을 안하고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니까 프로들도 그릴 때 저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대개는 프로들이 그냥 작업을 뚝딱뚝딱 빼내는 줄 알더라구요 생각보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니까 그걸 좀 보고 본인도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정도 그러면 이모티콘 같은 표정이지만 이 캐릭터가 왜 손가락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포즈가 얼추 나왔죠. 여기서 대략적으로 더 잡는다고 하면 옷이 어떻게 펄럭거리는지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상을 레이어를 분리하는 편이거든요. 의상을 수정하다가 인체까지 어긋나면 다 틀어지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실무 작업을 하면서 생긴 습관 같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느낌이 가방을 좀 매는 귀여울 것 같은데 손에 핸드폰도 지워줘 볼게요. 요즘 스트랩 많이 끼니까 스트랩도 넣고 가방에는 한복 컨셉이니까 누리개 같은 게 달려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가 길어져요. 다리가 길어진 느낌이 있어서 트랜스폼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짜볼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앉아있는 느낌으로 잡아 볼게요. 앉아있는 포즈가 갈비뼈랑 복부, 골반이 3중으로 중첩이 되죠. 유난히 좀 앉아있는 포즈를 잡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어려워요. 세상에 쉬운 건 없거든요. 근데 많이 그리고 익숙해지면 편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안 그려서 익숙하지가 않구나. 많이 그려서 익숙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림이 그렇게 무섭지도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굉장히 낯선 거를 계속 접하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워낙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 그리는 거 천지예요. 그 처음 그릴 때의 그 낯설음 그걸 어렵게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면 결국 그 낯설음은 없어지니까 그리기가 쉬워지겠죠. 왠지 계속 V를 하게 되네. 발랄한 여고생 이미지인데요. 계속.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런 느낌으로 가죠 뭐. 핸드폰은 빠질 수가 없지. 이게 손을 애매하게 그렸을 때 뭘 지워주기가 핸드폰이 참 좋아요. 이렇게 현대물이면. 저는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로 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두 번가.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 볼까요. 캔버스 백도 귀여울 것 같네요. 캔버스 백으로 해볼게요. 얘는. 그리고 이 노리개 키링은 계속 가져갑니다. 뭔가 이 흔적이 노리개 키링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세 개를 한다고 했으니 하나를 더 짜 볼게요. 마지막은. 어떤 포즈를 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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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음 동안 느낌이나 네 알라란 느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표정을 바꿨습니다. 제가 방금 그린 그 옆을 보면서 뚱하게 찢는 표정을 좋아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그 표정 그리더라고요. 엉덩이를 살짝 골반을 좀 위로 빼서 가슴을 앞으로 내민 느낌의 포즈로 잡아올게요. 그러면은 좀 상반신을 내밀고 있으니까는 어깨 위쪽이 많이 보일 거예요. 여기도 복부랑 골반이 좀 중첩이 돼서 짧아지고요. 팔을 뒤로 젖히는 게 실루엣이 너무 심심하니까 허리에 손을 얹어볼게요. 뭔가 그 트와이스 티티 안무 포즈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확대 추수를 많이 하는 게 좀 작게 봤을 때의 실루엣 느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연하는 거라 제가 최대한 좀 자중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좀 나오네요. 제가 원래 더 확대 추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좀 많이 안 하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더 확대 추수를 많이 하거든요. 으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안이 맘에 들어서 이 다음 단계를 이번 시안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안을 스케치 레이어로 옮겨와서 아까 얘기한 거 이제 확대를 해야죠 계속 작게 그리면 안 돼요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